안녕하세요 김근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더시플 피라미드의 도울꾼입니다. 2인용 게임이고요.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게임이고 롤앤라이트 게임이에요. 주사위도 굴리고 그리고 빙고로 점수 계산을 하게 돼요. 굉장히 쉬운 게임이죠. 게임이 이창주 작가님 게임이고요. 숲속 집들이라는 게임을 펀딩해서 출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피라미드의 도울꾼은 텀블벅 펀딩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뒷면 한번 보죠. 여기 마노라고 써있죠. 게임이 막 이렇게 써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텀블벅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마노 같은 경우에 2인용 작가님이라고 페이커 블루가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헬스루어도 그렇고요. 게임이 막은 조종원 작가님 굉장히 유명하죠. 페이커 옥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루키도 있고 덧박스도 있고 최근엔 다임메시지가 상당히 잘 나갔죠. 여기 보면 기획디자인의 이창주, 일러스트의 박하예린 님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박하예린 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게임 한번 보죠. 바로. 일단 규칙서가 들어있고요. 규칙서 A4용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3등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접는 거에요. 규칙은 뭐 별 내용 없어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미플 하나씩 들어있고요. 자기 영역 표시마커 12개씩. 총 24개. 그리고 이 황금풍미니가 그려진 금화. 이거 금화 디자인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것도 12개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은 1인당 금화를 6개씩밖에 못 갖고 있거든요. 최대. 그리고 주사위. 주사위 불려야 되기 때문에. 주사위 3개. 그리고 맵을 만드는 맵 타일이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를 뭐 피라미드 형태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꼭 피라미드 형태로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하시는 대로 배치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렛 라이트니까 시트지가 빠질 수 없겠죠. 시트지가 한 100장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밑에 보시는 거는 추가 구성물 플레이 매트입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맵 배치가 이 타일로는 9개의 타일로는 만들 수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뭐 그 점에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 개념으로 소장할 만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매트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게임의 몰입도에 중요합니다. 있으면 확실히 몰입이 더 잘 돼요. 게임은 뭐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돼요. 사실 그림이 꼭 정면을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냥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피라미드 형태로 배치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면 일단 맵은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금화는 일단 하나씩 나눠 가질 거고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배치를 하게 되면 자기 색깔 미플 하나를 여기다 올려놓게 돼요.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도 여기다 올려놓고요. 이렇게 12개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기 영역 표시 마커는 돈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시작하고요. 이 게임 굉장히 신박한데 일단 주사위를 굴려요. 그럼 이 주사위를 처음에 이제 손플레이로부터 골라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골라 가는 주사위는 이제 이동력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위 눈금이 이동력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액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6을 가져갔다고 칠까요? 아니면 그냥 2를 가져갔다고 칠게요. 파란색이 2를 가져갔고 그리고 빨간색이 6을 가져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파란색은 2칸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을 지불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칸만 갈 수도 있고 3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칸을 가면 이렇게 지불하고 3칸을 갈 수 있는 거죠. 주사위 눈금을 굳이 바꾸진 않아요.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자기 거는 근데 이 도달한 칸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시트지와 그림이 일치한 걸 찾으면 됩니다. 시트지에 보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문양 옆에 2라고 써져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문양을 도굴하기 위해서는 행동력이 이만큼 필요하다. 여기서 행동력이란 무엇이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이 남은 주사위 하나 주사위 눈금값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가면 도굴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금화 1을 지불해서 3칸을 갔을 때 얘는 6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4로는 도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도굴을 하러 가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굳이 금화를 써서 저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도굴을 할 때는 한 칸에서 최대 두 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해요. 2번 턴이 지나게 되면 자기 자리로 못 돌아오는 그런 게 있어요. 두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사위 눈금이 4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두 개를 지울 수가 있어요. 골라서요. 만약에 이 주사위 눈금이 3이었다. 라고 하면 두 번 도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를 지불하면 주사위 값이 4가 된 걸로 치기 때문에 또다시 원하는 만큼 이 행동력 주사위는 행동력 값이 3밖에 안 되지만 지금 그 말을 지불했기 때문에 4가 되어서 총 4의 행동력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면 필요 행동력은 2니까 두 번에서 4 그래서 정확하게 두 번 두 개를 또 원하는 곳에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행동을 마치고 나면 이 밑에 자리에 영역 표시 마커를 이렇게 올려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상대표 차례가 돼서 6칸 갈 수 있죠. 1, 2, 3, 4, 5, 6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을 할 때 이렇게 계속 꺾으면서 갈 수는 없어요. 꺾을 수 있는 건 단 한 번만 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갈 수가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한 번밖에 못 걷기 때문에 이렇게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갈 수 없는 장소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또 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꺾을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가신 다음에 네 이게 주사위가 4였으니까요. 1에 가면은 행동력이 남긴 하지만 뭐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그냥 두 번 뭐 도굴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가가지고 하나 도굴 하는 게 이득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선점을 하게 되면 나든 아니면 상대방이든 이렇게 영역 표시가 된 곳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영역이더라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점점 점점 이 영역 마커가 올라갈수록 자원이 내가 도굴 할 수 있는 유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빙고가 완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어떤 자원을 지금 어떻게 채굴 할 것인가 어떻게 도굴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상대방 영역에 이렇게 주변에 쌓이게 되면 내가 지금 빨간색일 때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를 가는 방법은 상대 영역을 지나가는 이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지나가는 상대방의 영역 하나다. 금화 1원을 이 파란색에게 이렇게 지불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꼭 여기를 가야 된다. 뭐 지금 이 상황상 어울리진 않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가서 하면 세 개나 밟았잖아요. 그럼 밟은 수만큼 그때는 3월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없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돼요. 대출은 총 다섯 번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섯 번째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즉시 게임에서 패배합니다. 대출은 다섯 번까지 하지만 대출을 무조건 받아야만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즉시 게임이 끝나버린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빙거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빙거 숫자는 게임 끝나고 점수가 돼요. 그리고 숫자 옆에 황금풍뎅이가 그려져 있는 칸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수는 이제 게임 끝나고 왔지만 이때 또 즉시 금화도 하나 얻을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을 때 이런 걸 완성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주사위 굴려서 파란색이 이번에 행동을 한다 치면 여기에서 이 황금풍뎅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력만큼 금화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6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 금화 수는 6개니까 지금은 5개만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화가 총 12개인 거예요. 상대방도 6개만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총 12개만 게임에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돈을 얻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돈을 어떻게 언제 쓸 것인가 그 각을 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항상 이렇게 쟁여놓게 되면 굉장히 여유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행동은 내가 이 체크를 하는 행동을 포기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행동을 그냥 날려버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튼 어쨌든 손해를 보면서 금화를 쌓아놓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게임의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돈 자원은 한정 6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마냥 축적해둘 수만은 없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상대방의 영역 만큼 돈을 내야 된다는 것도 나중에 게임이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이동할 수 있는 칸이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이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남이 선점하지 않은 곳 그리고 내가 선점하지 않은 곳 무조건 피해서 새로운 곳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사위가 잘 안 나와주면은 나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게임에서 패배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임이 점점 후방 갈수록 더 브레인버닝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전략적인 게임이에요. 네 피라미드의 도굴꾼은 최근에 굉장히 보기 힘들 정도로 개인 창작자 수준에서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게임이에요. 롤앤라이트 지만 일단 미플을 내가 옮기는 개념도 있고 주사위를 굴려서 그 주사위 눈꽃 값을 액션포인트로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런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 빠져선 안 될 것처럼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어요. 어떠한 요소를 빼도 안 될 정도로요. 모든게 다 필요한게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내가 선점을 하는 개념 그리고 점점 자원이 고갈이 되면서 마냥 움직일 마냥 움직일 수만도 없고요. 항상 상대방의 루트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걸 노리는지 상대방의 시트를 보고 플레이 한다 이게 허용이 된다면 계속 상대방의 시트도 봐야 되고 이 맵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남아있는 금화도 봐야 되고 금화 수급을 언제 하느냐 그리고 어떤 자원을 획득을 했을 때 시트지에도 여러군데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표시해서 이 빙고를 완성하느냐 저 빙고를 완성하느냐 굉장히 고민하는 맛이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게임 규칙은 상당히 쉽고 간단하지만 게임 자체는 굉장히 전략성이 그런 게임입니다. 만약 저에게 올해의 보드게임상 대한민국에 올해의 보드게임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일단 후보 1로 이 게임을 뽑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 게임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아주 훌륭한 게임이에요. 현재 텀블버그에서 펀딩 진행 중인데 16,000원 패드를 포함하면 조금 더 비싸지겠지만 16,000원 이란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전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성에 16,000원 이면 굉장히 가격 잘 나왔어요. 만약 텀블버그에서 놓치시더라도 그렇게 많이 비싸게 나오고 까진 않는데 한 18,00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어느 가격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2만원이 안 넘는 가격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창작 이창주 님께서는 또 페스타에도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실제로 페스타에 방문하시면 이 게임을 충분히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나가다가 보신다면 꼭 한번 플레이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국내 아마추어 창작 보드게임이에요. 아마 외국에 나가서도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게임마켓에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 마음은 있네요. 일단 지금까지 김군이었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작품은 더시프 피라미드의 독울꾼입니다.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작품은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